김성주는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입지를 단단히 다진 MC이며 그의 입담을 따라 올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MC입니다. 김성주 아나운서는 MBC에서 이런 경험을 10분 활용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차범근 차두리 부자와 함께 현장감을 압도적으로 잘 살린 중계로 스포츠 아나운서로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이후 MBC의 대표적인 아나운서이자 엔터테이너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MBC는 간판 아나운서였던 김성주에게 경로하며 돌연 김성주를 MBC에서 출연 금지시켜버립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김성주 아나운서를 공개 저격하며 패죽이고 싶다는 막말까지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진행이든 잘 아는 명 MC이자 언어의 마술사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주가 아나운서가 된 건 순전히 친구 덕이라고 합니다. 잘 되었기에 지금은 친구 덕택이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 잘 안 됐으면 친구가 아닌 왼수가 될 수도 있었겠죠. 김성주가 말하길 원래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 4학년 때 친구랑 기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넌 기자보다 아나운서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아나운서도 매력적일 것 같아 첫 시험에 아나운서직으로 지원을 해봤는데 아 글쎄 최종 면접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에 떨어지긴 했지만 한 번 최종까지 가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 계속 아나운서직만 응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외모에 신경 쓰게 되고 처음에는 아나운서직에 응시한다고 하니 유명해져도 자기 절대 잊지 말하며 격려하던 친구들이 한 해 뒤에 계속 떨어지니 아나운서는 아무나 하냐 그냥 샐러리맨이나 하라며 태도를 바꾸더군요. 얼마나 떨어졌으면 나중에는 방송사 사장님도 얼굴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믿고 격려해준 사람은 지금의 아내와 어머니 단 둘 뿐이었어요. 그러다 눈을 낮춰 들어간 곳이 지금은 없어진 스포츠 전문 케이블 방송사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스포츠 캐스터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창 일할 2년 차 때 회사가 부도나고 맙니다. 갈 데가 있는 사람은 모두 떠나고 남은 직원은 겨우 40여 명 정도였는데 김성주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김성주는 최저 생활비 27만 원 받고 일을 하는데 솔직히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5년간 사귄 여자친구하고 결혼도 할 수 없었고 데이트 비용도 그쪽에서 거의 부담했죠. 비전도 없이 계속 비참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MBC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아, 글쎄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이 합격 통보로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한꺼번에 씻어낼 수 있었어요.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이 고맙기도 했고요라고 회상했는데요. 합격했을 때 가장 기뻐해준 사람은 역시 그의 어머니와 오랜 여자친구 진수정 씨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아내 진수정 씨와는 대학교 때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그들이 사귀게 된 계기가 무척 독특한데요. 김성준은 대학 3학년 9월쯤이었어요.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는데 한 여학생이 제 하숙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가 마음에 든다며 사귀자는 거예요. 그것도 신입생이. 무척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얼굴을 보니 무척 미인이에요. 속으로 이게 웬 횡재냐 싶었지만 좀 생각해보고 추석 지나고 답을 주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추석이 지난 후 만났는데 여자를 사귀어본 경험이 없어 그냥 좋은 선후배 사이로 지내자고 말했죠. 하지만 남녀관계라는 게 한두 번 만나고 손잡고 하다 보면 그게 쉽게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라며 멋쩍어 했는데요. 진수정 씨는 중 고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터라 비교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솔직했다고 합니다. 진수정 씨는 길에서 아는 오빠가 지나치며 잠시 인사시켜주었는데 보자마자 바로 느낌이 왔어요. 스타일이나 코드 같은 것은 맞지 않았는데 첫 느낌이 참 좋았어요. 쌍꺼풀이 없고 손이 예쁜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 뒤 소개해준 오빠한테 집 주소 등을 물어보고 기회를 보다 찾아간 거죠.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했지만 지금도 오빠를 보면 긴장되고 설레는 걸요라며 당시를 회상했죠. 하지만 결혼까지는 그리 순탄치 않았는데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는 진수정 씨 집안에서 비전이 없다고 반대했고 반대로 MBC 아나운서가 되자 이번에는 김성주 집안에서 3대 독자의 아내로는 부족하다며 반대했죠. 진수정 씨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본가인 청주까지 내려갔는데 아버님이 만나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이신 김성주의 아버지께서는 신앙도 없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던 아가씨를 3대 독자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고 하며 돌려보냈다고 하죠. 김성주는 할 수 없이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죠. 몇 번 이런 과정을 반복했는데 보다 못한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아버님을 설득해 겨우 결혼, 허락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진수정 씨는 당시 시아버지의 결혼 반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무척 서운했지만 그만큼 오빠를 사랑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2002년 두 사람은 9년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곧바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손이 귀한 집에 시집아 1년 만에 떡하니 아들을 낳으니 이때부터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역전되었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들어주었다고 하죠. 아들이 태어나면서 가정도 화목해지고 일도 잘 풀리자 김성준은 아들 민국이를 복덩이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김성준은 MBC에서 스포츠 중계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의 MC를 맡으며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2007년 갑자기 프리 선언을 하며 MBC에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김성준이 퇴사 이후로는 당시 인기 아나운서의 프리 선언이 유행이었고 아나테이너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김성준은 프리랜서를 선언하면서 여러 엔터테인먼트에서 러브콜이 이어졌는데요. 김성준 우머가 있는데 당시 계약금 5억 원과 BMW 자동차를 팬텀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고 이것 때문에 퇴사를 했다는 말도 있죠. 그러나 김성준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무릎팍도사에서 이 소문이 과장이 되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소문보다 적은 계약금과 차를 받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선언과 함께 MBC를 퇴사한 김성주 아나운서는 MBC에서 출연금지를 당하게 되면서 진행하고 있던 모든 프로에서 하차하며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나운서로서 공백기를 갖게 되며 아울러 당시 프리랜서로 소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돈 때문에 자신을 키워준 MBC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국민적인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프리랜서 선언을 하게 된 시점이 독일 월드컵으로 MBC에서 최고의 인기 아나운서로 발돋움한 직전이어서 비난의 이유가 크긴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민국, 김민율, 김민주 새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인 김성주 아나운서가 프리랜서 선택을 한 것이 꼭 비난받을 이유냐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성주 아나운서와 아내 진수정 씨는 중앙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대학 졸업 전에 김성주 아내 진수정은 동아일보에 입사했고 김성주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시험에 계속 떨어졌죠. 진수정 씨는 그런 애인 김성주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 6년 여의 기간 동안 모든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용돈까지 챙겨주며 뒷바라지를 했고 이후 김성주 아나운서가 드디어 MBC에 합격했으나 충격적인 사실은 김성주 아나운서가 입사 1년 뒤 지상파 아나운서로서의 달라진 위치로 인해 연인 진수정 씨에게 이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진수정 씨와 김성주 아나운서는 이후 서로의 관계가 다시 잘 풀리면서 결혼에 이르기는 했지만 지상파 아나운서가 되며 병원장 딸과 소개팅을 하는 등의 모든 약속된 불을 뒤로하고 현재의 아내 진수정 씨와 소박하게 결혼을 하면서 처가 되게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아내와 새 자녀를 키워야 하는 김성주 아나운서로는 프리랜서 선원이 절박한 자구 책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MBC와 김성주 아나운서와의 관계는 묘한 동거가 진행되는데요. 애지중지 간판 아나운서로 키워놨더니 회사를 버리고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했고 그의 출연금지로 활동을 제안했던 MBC는 방송인 김성주이자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성주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나운서로서 김성주를 되살린 곳이 바로 MBC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성주 아나운서를 비난하는 지즘입니다. 김성주 아나운서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재도약하게 된 계기 역시 바로 MBC 김정근 아나운서가 2012년 MBC 파업으로 방송에서 빠지자 그 자리를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김성주 아나운서가 메꿨고 이후 2014년 수소치 동계올림픽에서 MBC의 메인캐스트로 발탁되면서 MBC가 사랑하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약했기 때문이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MBC 총파업 현장에서 김성주 아나운서와 같은 사람을 보면 패죽이고 싶다는 공개적인 자리치고는 엄청난 강도에 공개 저격을 해서 큰 논란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서도 언급했던 2012년 MBC 파업 당시의 김성주 아나운서의 행동 때문인데요. 2012년 MBC 총파업 당시 파업 지지와 참여를 위해 앵커와 아나운서는 물론 스포츠 캐스터들까지 마이크를 모두 내려놨는데 그 자리를 바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김성주 아나운서가 차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진우 기자는 그런 사람이 더 믿다고 진짜 패죽이고 싶다는 발언이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주진우 기자는 후일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개인 감정은 없다며 다만 표현이 거칠어서 문제가 됐을 뿐이라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적 차원의 문제제기로 하등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며 입장을 정리하기는 했죠. 개인적으로는 김성주 아나운서가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김성주 아나운서의 행보가 오해의 여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중한 생각으로 선택과 행동을 했더라면 주진우 기자의 날선 비난과 같은 것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여러모로 안타까운 심정이 없지 않네요. 하지만 김성주의 MBC 퇴사는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아나운서를 여러 방송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김성주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김성주가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대중들에게 받는 사랑을 다시 돌려주며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원행!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gt 좋아요, 좋아요 받아보겠습니다. 구독, 구독자 dú깁 next time 해요. 구독, 좋아요,加油, 화가их와 함께 해줍니다. án